어느 팀이 먼저 들어왔죠? 샤랑팀이요! 그리고 샤랑팀 승희! 비록 거치만 열심히 게임을 해준 우리 팜팜팀 친구들에게도 박수!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해봐봐! 노나와 함께한 게임 즐거웠나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재미있는 게임 더해! 우리 친구들 오늘 내 친구 파니파니 공개 방송 즐거웠나요? 네! 윙키도 파니파니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팜팜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신나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약속! 약속! 나 이 사랑의 널 좋아하는 걸 난 알았던 얼마큼 재미있었어요! 얼마큼 재미있었어요? 손으로 해봐요! 얼마큼! 가까이서 팜팜도 만나고 샤랑도 만나고 윙키도 만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둘이 둘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낮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데 해보시고 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니파니 사랑해요! 사랑해! 안녕!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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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알지 다시 만날걸 사랑해! 사랑해! 내가 최고야! 응? 안녕!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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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바디 바디